아, 냄새 좋다. 자, 저쪽으로 가서 쌈채소 가져가자. 자. 마늘. 마늘? 마늘. 이제 먹는 걸로 경쟁이 지를. 특히 남자아이들은 저런 걸 가지고 하는 경쟁심이 좀 더 심하잖아요. 고추 있다. 고추 있다. 알아? 먹는 거야? 진짜? 고추도 먹어? 이야, 요한이 대단하다. 와, 저 칭찬한 마디에. 이야, 저 말이 듣고 싶었죠, 이제? 그렇죠. 하나도 안 매운데요, 고추? 저는 쌈장 피커멍데요, 고추. 김치 허세이 허세이야. 마늘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? 근데 생마늘 먹을 수 있어? 하나만 먹어볼래요. 딱 세 개만. 나 진짜 세 개 먹을 거야, 이렇게. 큰일 났네. 다들? 응. 어, 마늘. 어떡해. 아니, 몸에는 좋다만. 강해 보이고 싶은데. 모습이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어떻게 해. 이런 것 좀 먹어야지. 안 매워. 채은이까지도. 음! 파프리카 맛이랑 똑같은데. 귀여워, 보셨나. 매워? 좀 안 매운 것도 있고 더 매운 것도 있죠, 사실. 어머. 이거 매워요. 난리 났네, 이제. 난 고추 먹었어요. 어, 어. 안 매운 날. 어머, 어머, 어머. 잘 먹네. 왔다. 선생님, 저 물이야. 맥주. 뭐야, 왜 딴 거지. 사람 따라 달라서 그래. 어휴. 고기 먹기 전에 물 빼차겠어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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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